신성 현실집에 카드 2장을 변화시킵니다 연사 기사 강화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풀 좀 보자 신성 빨리 뽑기 재련의 축복 개굴 불조약 강화해서 신성을 빨리 뽑자 이거 병 전혀 구역 도전 세상에 실력갠 신성을 두장쓰는 미신덱이 있다? 행망치각이다 신성투성이 도마뱀고리 몽디 락아블린 한방에 홀쭉해지는거봐 포션 겁나 잘나오네 몽디가 짱이야 미션금 늘려야되니까 카드는 최대한 짚고 타락어포 이렇게 가야겠구만 몽둥이 짱 빠지는게 아쉽네 몽둥이 짱 빠지는게 아쉽네 snoops 아무 의미없는 현실즈들 실리 Здесь 타격으로 보수잡음 이걸 봤네 대충 코스튬을 하나 주워가면 되지 않을까 포식이냐 형상이냐 독구도 있는데 포식가면 아냐 아 근데 현실집에는 뭐랑 같이 써야돼 이거 되게 필요한가 가지도 벤인데 왜 있는거임 이거 빈쇄장 빈쇄장 필요없는데 빈쇄장 4천원 갚이는거 아냐 백 서른다섯장도 채워야되는데 닐리 닐리 밴 아니지 갖고싶다 닐리 정동 차동 인형 동동 동동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무슨거요. 벤 체력이 노랗다 신성두성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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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돈 날아가 지킨 미션맨의 지갑을 위해 극심한 돈 손실 판돌아가기다. 타락 타락어 보다 뽑았으면은 희망적인데 의자 대충 무감각이나 집어가면 될 거 아니야. 이거 뭐 지워야 돼? 타락? 타격? 타락어 보다 보다. tää silicone 이제 4 세상에 박치기 몸통 근데 흘려보내기가 솔직히 저거는 흘려보내기지 본 손실 아 왜 신성 안지웠지 신성투성이에 반대 무감각 좀 주십시오 아 어떻게 알고 재련의 축복만 이렇게 주냐 뭘 좀 아는 첨탑이구만 근데 만약에 파괴가 강화되어 있는데 파괴가 강화 안된 카드를 쓰면 어떻게 되지 아싸 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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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의 골 전투체면 흘레 하나 넣어놓을까 전투체면 사실 타락어포인데 아 고통 아 병번개 참고로 신성 병번에 넣는거 저 밴입니다 이걸 딱 알고 병번이 나오네 미친게임 불자 넣을까 수리검 병번은 밴이 아닌데 병번 신성은 밴이 아 아잇 드루 함부로 보면 안됐었는데 아 택의 신성 두개있으니까 불격 2강 만들 수 있단 대박 대단다 고통이라서 룬큐브 쓸 수도 있네 고통이라서 룬큐브 소순 타락 연막탄 감시병 좋은데 강화돼있어서 딴거 집을 내 없어서요 2천원을 위해 2천원도 한 이제 4천원이지 2네이션 잠시 끊겼다가 들어왔네요 2네이션이 잠시 아팠어요 2네이션이 잠시 아팠어요 3 2 3 2 3 4 4 으어우 아, 포식 써야되지? 안돼요! 그걸.. 뿜어버리네 으어우 신성 따따따따 딴딴딴딴 빠바반바바밤 빠바반바바밤 빠바바바밤 빠바밤 물음표 한개 갈까? 딜리... 딜리 뽑으면 대박 아뇨? 딱히 대박은 아닌가? 빠바밤 빨리... 포식 써요 크... 맨 마지막 상에 있네 부메랑 칼날 하나 더 할까? 난관 넣을까? 어차피 내게 불풍기도 있는데 난관회생 진화 마렵다 강화하면 돈 줄어든다 자면 돈 생기고 강화하면 돈 줄어든다 금손실 야 타락 저 못된 놈 저거 고통 저거 좀 태워야 썩었는디 일단 카드 좀 앞에 놓자 막아야되니깐 발굴로 가져올만한게 없네 충격파라도 가져올까 천천히 카드 올리면서 잡자 냠냠냠냠냠냠 포식하나 더 냠냠냠냠냠냠냠냠냠 어 돈미세 돈미세강이다 에곱장이면은 사서기준 28,000원이다 8화 잘나네 세상 이게 얼마야 무섭다 강화된거 강화된거 1,2,3,4,5,6,7 가격이 미쳤는데 미션맨 대출위기 중관론 중관론 타락을... 못쓰네 발화 2개 있는거랑 고통 있는거랑 개꿀인데 어포라서 함성이 안되네 아 아 불 불금어서 잡아버리네 아 흘레넣고싶다 근데 왜 강화돼서 나니 아 흘레 필요한데 구워먹으려다 채웠습니다 아 흘레먹어야 되는데 왜 강화가 돼 있어 철파 먹어야지 철파 강화된거 한개도 없다 한개도 없다 원래 이런 미션이었는데 그동안 이상할이 마치 잘 풀렸던 것 뿐이지 저거 써야되는구나 안돼 불을 뿜지마 불 뿜지마 불 뿜지마 삐땀으로 불 뿜지마 불 뿜지마 안돼 먹어야 되는데 흘려보내기 자꾸 먹을거 태우네 기생충도 돈이네 야 기생충 하나 줘보라 4천원이면 받을만한거 아닐까 기생충 하나 맛있게 해봐라 기생충 하나 2천원이면 5천원이면 6천원으로 이동ρε 27 27인데 탄성있으니까 탄성이 있으니까.. 안되죠 아니.. 저 친구가.. 그 무슨.. 하.. 저 친구가 기생충을 갖고 있으면 저 친구를 먹었을 때 기생충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A게임의 오류가 이군요 논리적인 등 아이고 내 타락 아이언클래드가 워낙 짱짱맨이라.. 아이언클래드가 워낙 짱짱맨이라.. 기생충이 살아남지 못한.. tow.. 2번 신성 아 잘 먹는다 복스럽게 먹네 아잇 하핳 아으으악 아잇 이건 생각 못했다 서순 한번 귀 맥히게 하는구만 아잇 으 으 불 뿜기 잘 먹는다 아 카드 걸을 뻔 했네 상점가서 카드 왕창 사면 쩔겠당 미션 맨 오히려 불 뿜기 불 뿜기 뿜 뿜뿜 뿜뿜 뿜 뿜 뿜 아니 불좀 뿜어봐봐 왜 이렇게 불을 없구뭐 아 킹받네 이도류 이도류로 나오는거 현실집에 받을까? 겁나 쓸데없이 궁금하네 궁금쓰하다 근데 신성이라서 실험해볼 수가 없음 아이 타락 타락색 허구 날 저러고 있네 한 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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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4천원이지 야 도갈 먹지마 점점 미쳐가는 것 같다 한 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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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 일어서 죽는거야? 이러다가 못 깨는거 아니야? 못 깨더라도 후회없이 살아야 돼 이제 건을 할 수 없지 야 얘는 좀 위험하긴 하다 후회크트 쐈 타락순아 너 하다 죽어라 버르자 아 아 아 이거 죽어버려 산 뿜기 어째 무감각이 안나오냐 무감각 꼭 나와야 되는데 무감갑 숟가락하자 숟가락하라고 근데 어둠의 봉 트롤하겠네 신성투성이된다 워호 워호 신장은 넘겠네 와 이게 돈욕심 최후인가 이렇게 사망각이 굿 오우야 포싱 못했다 근데 재물 아니 근데 재물 저것도 크랑우아 내가 안되있어서 못쓰잖아 여기서 두마리 포식해야지 데엄 다 먹자 그둠의 포옹만 나오면 되는데 나왔다 무단각은 언제 주시나요 네 넣은 접수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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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제 만렵 짓고 공격하려한다 툭 툭 만다시 걔도 다 먹어놔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아니겠어 카드를 일으켜봤는데 무감각이 안 나오네 아 손님이로구나 결국 부베딜을 맞았어 제가 아이언맨입니다 그냥 타락 쓰고 수업해야 되는 게 나을라나 달팽이 약해진 거 보소 지나치게 강해진 불풍기 지옥 불풍기 아 왜 자꾸 태우니 먹을 거를 요리 못하는 나야 그래도 방금 시송 들어간 아니구나 잘못갔네 와씨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걸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매긴다고 아니요 미친 게임 와 이걸 아 좀 심한데 어디서 포션을 썼어야지 어디서 포션을 썼어야지 어디서 썼어요 저 타이밍은 포션 쓰는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사랑 나왔을 때 하나 남성 아 아 우아 지옥 어둠 elas 아이 뭐야 아니 왜 파괴로 안 태워져 퍽은가 아니 숟가락으로 나가리고 파괴면 태워지는게 맞지않나 뱃뱃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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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격판 뱃뱃뱃 상기 뱃뱃뱃 킹가락이 조금만 조금만 살살 했으면 좋겠네 숟가락 중 징끈같은거는 숟가락 면역인데 왜 뭔데 이게 아 저거구나 냠냠냠냠냠냠 체력 어째 171직원이야 폰멜차격 와 구급상지다 상자 구급 후회 지우고싶다 구상도 숟가락 떠서 개빡치겠네 고통은 드루우져서 개빡이 후회는 좀 후회 지우고싶다 후회 지우고싶다 타락 뽑아야 되는데 터락 뽑아야 되는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타요이다 터락살 터락살 심장 힘들수도 있겠네 아니 무강각 한장 있으면은 행복첨탑각인디 터락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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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의 무강각은 왜 안나오는데 무감각 무감각 왜 안준데 탱리스트가 코스트 가린다 이 정도는 맞아도 되지 않아 데미지 얼마 안 나온다 탱리스트가 탱리스트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마법 꽂히면서 134두네 미쳤네 이게 마법이지 아이언 클레드가 아이언 클레드네 이 보스는 2페이지도 있구만 저거가 봐야지 저거 없네 무장해제 들고 올렸는데 아이언 클레드가 아이언 클레드가 아이언 클레드가 백과사전이라서 사서 달성 안된거 아냐 이걸 판도라가 아이언 클레드가 미션 맨 오열 아이언 클레드가 아이언 클레드가 특좋아 수 знач 아이언 글렛듯이